나한테 뽀뽀했어 우리 남친 돌리라고 우리 헤어져 우리 헤어져 이제 일이래요 나한테 뽀뽀했어 나 봤어 진짜로 봤어 둘이 어제 뽀뽀했어요 어제 저한테 뽀뽀했어요 연습하다가 아니 립이 없길래 갑자기 저 눈감고 제가 이러고 나 갑자기 뽀뽀했어요 저한테 잘한다 잘한다 은행이 씨룩 씨룩 거리는 거 뭔가 알까 야 수현이 엉덩이 귀엽다 아이는 뭔가 로맨틱 영화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원래 이런 데서 뽀뽀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진생한데 뽀뽀한마 진생한데 뽀뽀한마 아 괜찮습니다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랑 혹시 사랑을 하실 남자분이 계시면 진짜 미친 듯이 사랑을 준비를 하셔야 아 돼요 아oup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는 게이 사실 나 나 내가 너 심상한 소리가 들어간 chat 너의 얘기는 그것만 뭐하는지 너 사랑해? 너 사랑해? 얼마 안 돼? 아니야 아는 정말 ㅋㅋㅋㅋ państwo 나 알지? 이건 몰라 ㅋㅋㅋㅋ 같은 나 무슨 eyeshadow aun un 으또하면 오늘이 주문하러 왔다 ㅋ sai ывать 마 기진맥 진하게 만들어줄게요 분위기가 보고해도 돼? 너무 좋아 더해줘 엠카우트 강으로 가는데 오늘 마마무 선배님들이 1등을 샀더라구요 노래 너무 좋아해요 요즘 예쁜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쁜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보면서 아니 너무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안네요 카메라 탈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어제 좀 많이 잤더니 그냥 늦게 잘해요 그냥 늦게 잘 똑같이 늦게 잘래요? 그냥 늦게 잘 한이 하니는 여자를 좋아해요 남성분들은 실이 많이 오셨어요? 남성분들은 저한테 막 설레들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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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남성분들도 많이 이렇게 이 영상을 좋아해주셔서 우리나라에 또 보고있을거에요 모두 참여하구요 아이유 아이유 수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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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분들은 좀 수고하십니까? 매한이 수고하십니까? 재밌었죠 여러분? 네 수고하십니까? 양양이 저 개정 네, 글쎄 라이징.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